춘부 사육자 시미드 중고입니다. 말세에 진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 전말의 예언자들 2012년 12월 21일이 지구의 전말이 온다고 했지만 불팔단으로 끝났습니다. 마야무여에서도 노스로다무스의 예언도 웹보스의 예언도 역시 호망하게 맞지 않았습니다. 특히 웹보스는 2001년 9일 대로와 코롬비아 우주 완복성 참사 2004년 인도양 지진해를 등을 예측하며 시선을 금방 있었습니다. 한편 만에 하나라도 예언자들의 예언대로 지구의 전말이 천지이변으로 이루어진다면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말세의 진저의 예언 때문에 인류는 공포와 불안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혹시 미래에 다시 인류의 전말은 이렇게 현실로 다가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성교에서도 마태복음 24장 29절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라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천변치의가 일어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테로 후서 3장 12절에는 그 날이 하늘이 불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풀에 녹아지려니와 라는 풀 심판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풀로 인류를 심판하실까요? 누가 볶은 12장 49절에는 내가 풀을 탕에 던져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풀 심판하신다고 하셨지만 성교에서는 실제로 풀 심판하신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불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불일까요?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2절에는 예수님이 태도 말 쓰였다고 알 수 있습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동선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되 예수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고륵한 손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미 탕에 사라져버린 시체들이 정말 다시 살아난 것일까요? 이런 성경의 내용을 현대인의 이상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예언자의 예언이나 성교의 문자대로 천편치의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궁금하시죠? 모든 것을 발표 드리겠습니다. 천복군 교회 천복센터에서 매주 금요일 새 말씀 원위 세미나가 있습니다. 조퇴합니다. 조퇴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